일자리라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일자리라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아주 멋진 책은 Good Profit이라는 책입니다 이 Good Profit을 쓴 분은 미국의 비상장 회사 중에서도 두 번째로 큰 회사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아주 작은 회사를 수천 배 키운 찰스치 코크 인더스트리의 회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몇 해 전에도 시장 중심의 경영이란 책을 냈고 또 그 책에서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편은 Good Profit이란 책은 경영 철학이나 원리나 원칙을 넘어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그런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방식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은 아주 독특합니다 시장 중심 경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원리를 적절하게 다듬은 다음에 그 원리를 회사에 적용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 성과를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교수님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물려받은 그런 기업을 수천 배 성장시킨 비결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시장 중심 경영이란 책은 아주 인상적인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Good Profit이란 그런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자원 쓸데없는 데 배분하지 말고 가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배분하면 자연스럽게 경제 성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아주 간단한 그런 메시지지만 한번 깊게 새겨볼 수 있는 또 정말 우리가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회가 번영하기를 원하면 찰스치코크의 조언이 적합합니다 회사든 사회든 간에 갖고 있는 자원을 항상 희소하고 유한하고 귀하고 그리고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00조 200조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자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1조를 번다면 최소한 20조에 30조 원 정도를 팔아야 1조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조 500조 예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원인 것이죠 그 자원을 배분할 때 찰스치코크 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아주 명료한 원칙입니다 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활동에 많이 배분하고 가능한 가치 파괴나 가치 중립적인 활동에 배분되는 그런 자원을 줄이면 그 사회는 점점점점 더 잘 살 수 있고 그런 회사는 점점점점 더 잘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찰스치코크 회장님이 제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취업자 4명 가운데 민간기업도 포함합니다 한국의 총 취업자 한 2천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취업자 4명 가운데 한 명은 전액 정부 보조를 받거나 부분적으로 정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부 보조금이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오늘 공기업과 공무원을 합치게 되면 240만이 됩니다 이 240만은 지금 계속 증가 추시해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250만 명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이죠 중소기업의 22만 명은 청년 내일 채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3명의 청년을 고용하면 한 명을 정부가 또 보조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한 96만 명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의 교원이라든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한 10만 명 정도를 포함하게 되면 총 6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 사회가 고용하고 있는 한 2000만에서 2600만 정도 가운데서 4명 가운데 한 명이 부분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전액 정부 보족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위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는 가치 창조보다도 가치 파괴에 기하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보조금들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좀 더 귀한 자원을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면에서 보면 현재 일자리 창출에 배분되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치 중립적이나 가치 파괴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그러면 시장의 기본적인 필요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찰스 씨 코크 회장님의 메시지 여러분 한 번 더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소한 자원, 기환 자원을 가능한 가치 창조에 기하는 쪽에 배분하면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같은 논리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찰스 씨 코크 코크 인더스트리의 회장님의 최근작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 창조에 기하는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회사와 사회에 대해 생각이 받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